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아빠가 왜 이렇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안 해주나 내가 돌보듯이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엄마의 자리와 아빠의 자리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줄 때 아빠가 똑같이 해주시면 좋지만 사실은 아빠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아빠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빠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아빠는 똑같이 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역할도 해주시면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허용의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빠의 역할입니다 엄마가 따뜻하게 돌봐줘서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킨다면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아니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빠의 역할이고 엄마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빠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빠가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울리거나 그렇죠? 찝적거리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엄마는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내가 몸싸움을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좀 아이를 울리거나 그렇더라도 너무 불만스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특히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들은 내 아이였다가 어느 순간 남자로 커야 됩니다 그렇죠? 이 남자로 크는 이 과정에서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남자아이가 아이에서 남자로 클 때 제일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아빠를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델링하는 그 대상은 나하고 친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세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 중에 엄마가 더 힘이 세면 남자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헷갈립니다 내가 엄마 쪽으로 동일시를 할까? 아빠 쪽으로 동일시를 할까? 그래서 엄마가 훨씬 더 세서 엄마 쪽으로 동일시해 간 아이들이 요즘 말하는 마마 보이죠 잘 클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권위가 있고 집에서 존중을 받으셔야지 아들이 특히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권위는 스스로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상당 부분은 엄마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